렐리 액션! 진짜 그냥 죽었다. 어휴 눈이 부셔서 어휴 눈이 부시는 아름다운 아가씨 어디 그렇게 가십니까? 이들 나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아이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건들지 마. 아이고 웃긴만 스쳐도 인연인데 벌써 스쳤네. 아휴 이러면 어쩌지? 잘못 놓읍시다. 야. 야. 아휴 이뿔 안 하셨어 어떠십니까? 아휴 이러면. 야. 아휴 넌 또 뭐야? 지옥아 지옥아 지옥아. 어휴 뭐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내줘. 놔주래 줘. 아휴. 야Z Carrie. 어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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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하는거야 지금? 그럼 애처럼 되고nor가 SBV pel 도.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손 놔. 아니 일단 놓긴 놔요 이랬 놓긴 놔요. 하지만 이렇게 웃기 시스 쳤는데 이 인연을 어떻게 안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왔습니까?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거 왔습니다. 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너 중기가 너무 많이 많대잖아. 야, 끊을게 해. 너는 왜!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네, 괜찮아. 중기야 고마워. 다시 봤어. 우리. 다시 만나자. 사귀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그건 의미에서 커플티 입을까? 커플티 입은 거야? 우리 커플티 입으면 이제 사귀는 거야? 커플티 입으면 진짜 사귀는 거야. 그런 거야? 진짜 같아. 나 모자 입은 괜찮았네. 뭐야? 인턴이 날아다거나. 인턴이 날아다거나.